샛변아, 나와 있었네. 뭔데요? 아, 이거 중요한 거 같더라. 본 거 아니죠? 응, 죽기 싫어서. 봤네, 봤어. 봐봐요, 봤잖아요. 딱 거기까지만. 더 본 것 같은데. 이유가 뭐냐. 편의점 그만둔 진짜 이유가.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편의점 알바 그만둬 줬으면 좋겠어요. 내가 처음으로 뽑은 직원인데 적어도 이유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. 그래야 제대로 보내줄 수 있지. 너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? 돈이요. 돈? 아니, 돈 더 벌어야 돼요. 동생도 크고 그래가지고. 그래, 뭐.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. 정샛별. 뭐 그래도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해줘서 너무 고마웠다. 덕분에 편의점도 너무 잘 됐어. 아니, 점장님. 야, 그리고 이거 내가 원래 너 주려고 산 건데.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퇴직 선물이 됐네. 응, 여기. 받아. 응. 잘 지내. 그 스쿼터 조심 타고. 응, 간다. 아니, 이런 걸 왜 주냐. 아니, 나한테 차라리 욕을 하지. 이게 뭐야, 이게. 딱 맞아. 나한테 딱 맞아. 나한테 딱 맞아. 봐봐, 짐 날리고 정신이 나갔다니까. 저 정도면 약도 없겠는데? 네. 오케이.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